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인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가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사고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립재활원의 발표자료를 인용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화재사고 사망자 비중이 4.7배나 높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 의원에 따르면 소방기본법장애인복지시설은 소방안전교육훈련 대상에 포함됐지만 집에 거주하는 재가장애인에 대해서는 대책이 미흡한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고 의원은 재가장애인들의 재난안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 종합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기복지재단이 도내에서 진행되는 여러 장애인 서비스 프로그램 가운데 우수 서비스 프로그램을 발굴해 시상을 합니다. 공모기간은 11월 17일까지며 내부 심사를 통해 최종 5개 서비스 프로그램을 선정합니다. 시상은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으로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상장과 부상으로 최대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수여됩니다. 다음 뉴스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성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철도역 네일케어 매장 섬섬옥수 광명역점을 개소했다는 소식입니다. 광명역점에는 네일케어 전문교육을 이수한 여성 장애인들이 매장에 근무하며 철도 이용객에게 무료로 네일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광명역점은 광명역 동편 1층 5번 출구 앞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카카오톡 채널 섬섬옥수 광명역점을 추가해 예약하면 됩니다. 특히 당일 열차 승차권을 제시하면 무료로 네일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영화 미나리가 베리어프리 버전으로 제작됐습니다. 특히 영화 미나리에는 베리어프리 버전 제작을 위한 음성 해설 녹음이 진행된 가운데 배우 박보검 씨가 등참했습니다. 한편 미나리 베리어프리 버전은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제13회 서울 베리어프리 영화제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